여기는 여수시 소동 앞바다입니다. 지금 오마이소가 제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. 상단 최고 시속이 25미터입니다. 여수에는 오늘 저녁 12시에 상륙합니다. 시민 여러분 오늘 오는 태풍에 절대 귀 기울이시고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내성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. 12시에 여수에 상륙합니다. 제주를 지나서 상단 최고 속력이 시속 25미터입니다. 태풍에 필요 없도록 만년을 기여하시기 바랍니다.